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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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난 없는 마음으로 항상 아끼고 삶을 꺼질 여름 앞에서 맹세합니다. 부산 신년 10월 21일 신랑 전문고 친부 김국경 부산의 혼인사랏 잘 되었고요. 이번에는 두 사람의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약속하는 진료인 경운 계부를 구원하겠습니다. 계부는 먼저 신랑의 신화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신랑의 신화일 1월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두 사람이 정신으로 부부가 될 수는 아닌 성원선이 있겠습니다.